혹시 살해금은 얼마나 되나요? 돈 진짜 줘요? 돈 먼저 줘요. 그건 말해줄게. 아 근데 진짜 화나네요.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지? 근데 가끔 보면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. 제가 말했잖아요. 살해금 없으면 아무한테도 연락 안 온다니까. 저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죠? 네 여보세요? 아 네. 네. 차에서 내린 사람이 두 명이었다고요? 아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? 야 저기 주소 좀 찍어보내.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. 아 민간인이 왜 자꾸 나서 보내 좀. 아 진짜. 살인자하고 이게 좀 잘못 엮여서 뭐 법원, 경찰서 뭐 이거 속 들락거리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고정호가 뭐 말만 그렇지 살해금 잘 모르겠네요. 하하하하. 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여우는 어떻게 알고 왔어? 먼저 들어가 있어요. 설마 목격자 만나고 나오시는 거예요? 왜? 왜 너한테 그런 것까지 보고 해야 되냐? 아니요.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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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사람은 아니에요. 이 사람 아니고 덩치가 있는 중년의 아저씨들이었어요. 저희들이라고 하면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이네요. 네.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두 명 봤다고. 폭우가 내렸잖아. 어? 근데 그걸 봤다는 게 그건 말이 돼? 확실해 본 거 맞아요? 아니 그때 여자 형사님도 똑같은 소리하며 제 말을 무시하더니 감사합니다. 고정우 범인인데 서장님도 그때 분명히 내 말이 다 맞다고 그랬는데 고정우 맞아. 고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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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